내가 그렇게 좋아? 왜 꼭 그렇게 나랑 붙어있고 싶은데? 이렇게 사는 게 딱 좋아, 가족이랑 너 옆에서. 그리고 엄청 지랄맞게 헤어졌죠. 서로 상처 줄 만큼 줘서 아마 다시나 안 볼걸요. 와, 선배. 나 이거 할게. 너랑 연수 다시 찍자고, 학교 멘태리. 다시 만나니까 우애롭게 반갑기도 하고.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걸까요? 친절하신 분 같아요, 엔제 씨는. 그건 작가님이 먼저였죠. 나 다큐멘터리 다시 찍고 싶어, 너랑. 왜 계속 신경 쓰이는 거죠?